오늘 이렇게 하얗게 바뀐 백색 표제섬 조각 증인증이라고 발톱 표면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더 깊이 무종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오늘 안 아픈 선에서 균을 없애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7종 비트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고객님 불편하시거나 아프시거나 하시면 말씀하세요 1차 비트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1차 비트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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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차비티 관리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. 스캐링 끝났고요. 이쪽 발 키워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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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